2020년 테슬라 주식, 2021년에는 비트코인 최고가 돌파,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신트렌드, 미리 알고 투자할 수는 없을까요? 방법은 바로 삼성글로벌 AI 신성장 변액연금보험입니다. 더보기란에 타임태그가 있으니 원하시는 내용 빠르고 편리하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정보 이슈를 알려드리는 A플러스 에셋 월스트리트 제사 AI 비서입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은 더 좋은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오늘 소개 드릴 내용은 AI 딥러닝과 로봇 유에이브 리밸런싱까지 가능한 혁신 ETF 변액 상품, 삼성생명 글로벌 AI 신성장 변액연금보험입니다. ETF란 거래소에 상장되어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ETF에는 크게 4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분산 투자, 소액으로 전체 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원유 같은 자산 투자도 가능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낮은 운용보수, 일반 주식 매도 시 부과하는 거래세 면제 가능합니다. 투명성, 구성 종목과 종목별 보유 비중, 수량 가격을 실시간으로 공개합니다. 저렴 실시간 거래, 빠른 환급, 주식처럼 언제든지 쉽게 매매 가능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 글로벌 AI 신성장 변액연금보험 상품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00% 인공지능 AI 딥러닝 클래스, 로보 뉴 웨이브 자산 운영, AI 딥러닝, EMP 기법은 이렇게 운영됩니다. 글로벌 ETF를 활용하여 2천여 개의 선진국 상장 종목과 천여 개의 중국, 한국 상장 종목, 채권, 금은 리츠, 대체 자산 등을 서칭 후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투자 대표 자산군은 글로벌 주식 트렌드 섹터, 인컴 자산, 대체 자산, 국공채가 있으며, 투자 대상 자산군은 지속 확대될 예정입니다. 로보 뉴 웨이브 자산 운영 방법 스텝 1, AI 로보 자산 운영이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 지속 가능한 트렌드 기업에 투자해줍니다. 스텝 2, 뉴 웨이브 팀이 관련 종목을 분석합니다. 스텝 3, 트렌드별 종목을 선정하고 자산 배분 후 투자 실행합니다. 스텝 4, 리스크 관리 및 월 단위 리밸런싱을 합니다. 두 번째, 국내의 전문가 집단이 선정하는 신성장 트렌드 선행 투자 빅데이터 수집을 통한 트렌드 선정 및 전문가에 의한 종목 분석을 통해 새로운 산업 혁명을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미래 지향 기술에 투자를 해줍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2021 핫트렌드 가상화폐 ETF에 투자합니다. 2021년 2월 캐나다에서 가상화폐 ETF 출시를 함으로써 미국 비트코인 ETF 허용 가능성 기대감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AI 딥러닝과 로보 뉴 웨이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AI를 활용한 주간 리밸런싱과 자체 리스크 관리 모델을 통한 월간 리밸런싱을 해줍니다. 네 번째, 비과세 투자 자산 마련, 0세부터 가입 가능 이자소득세, 금융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모두 관련 세법 요건 충족시 비과세 가능하며 0세에서 7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투자 성향에 따른 맞춤 포트폴리오 제공 스텝 1, 투자 성향에 따른 목표 설정을 해줍니다. 스텝 2, 로보 솔루션을 활용하여 투자자 맞춤형 글로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구축합니다. 스텝 3, 주식형 펀드가 최대 100% 편입될 수 있는 성장형부터 중립형, 안정형까지 투자 성향에 따른 맞춤 전략 포트폴리오 상품 및 투자 비중을 제시해줍니다. 상품 세부 내용을 끝으로 상품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댓글, 상담문의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빠르는데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플러스 에셋 월스트리트 지사 AI 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